안녕하세요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는 남자 매생입니다 한 주간 두 번씩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은 귤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귤 좋아하시나요? 저는 만두 킬러이자 귤 킬러에요 귤은 한 박스를 산다 그날 다 없어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그려봐요 끝까지 한번 완성해 보는게 참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일단 캔버스를 만들어 봅시다 캔버스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하다고 그랬죠 저는 골든빅 옆으로 퍼진 직사각형의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도 좋은데요 뭘 보고 그리실 때는 핸드폰에 다운받으셔도 되고 모니터에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올리시면 이거 보이죠? 얘를 끄집어 올려서 갤러리에 저는 그림을 하나 받아뒀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귤 그림이죠 이렇게 띄워 놓고 오늘은 귤 알맹이만 한번 그려보죠 이거를 한번 여기에 그릴 건데요 붓은 오늘은 좀 테두리가 명확한 애니까 일단은 둥근 브러시 얘를 가지고 테두리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색상은 미리 색을 해놨네요 약간 오렌지인데 중간 정도의 색으로 그 다음에 이 근처를 더블 클릭하면 이 원색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리는데 이걸 그린다 생각하면 힘드니까 덩어리, 이 큰 덩어리를 생각하시고 이 덩어리를 전체로 한번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두리만 그려도 되겠죠 테두리의 모양만 이렇게 큼직하게 오버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똑같이 아니고 귤은 참고만 이런 모양이고요 또 여기서는 또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이게 뭔 그림이 되겠냐 자 그래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터지지 않게 중간에 삐져나오면 속을 채울 때 색상이 밖으로 새 나가요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좀 칠해 주시고 이걸 이렇게 넣으시면 딱 귤 완성 끝 모양이 애초에 내가 크기를 캔버스에 잘 맞춰서 그려도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화살표로 선택을 하신 후에 크기를 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위치도 볼까요 여기 전체 캔버스의 중앙 약간 중앙으로 놓고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 초반에 이제 이렇게 모양을 따줬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명암을 넣어 주면 되겠죠 처음 명암을 넣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굵게 굵게 거칠게 잡아줍니다 일단 가운데 여기가 조금 인상적이네요 좀 짙죠 짙은 이 색을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 색으로 칠하는데 이제 칠할 때는 둥근 브러쉬보다 좀 질감이 있는 브러쉬 제가 자주 쓰는 아크릴은 물에 젖은 아크릴 아마 미술에 있죠 미술에 가면 물에 젖은 아크릴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붓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붓을 만들려면 이 라이브러리 있죠 이걸 눌러서 아크릴이 있는 브러쉬로 만들어놓은거고 여기는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건데 요거 누르셔서 내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마이 패보릿 뭐 이렇게 하든지 우리말로 자주 쓰는 붓이 있죠 이렇게 I라고 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자주 쓰는 거 모으면 좋죠 그래서 아까 미술에 물에 젖은 아크릴이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얘는 원 브러쉬로 이렇게 눌러서 Y라는 브러쉬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에 아까 그 물에 젖은 아크릴이 사라지진 않아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두고 쓰시면 돼요 이거 지울 때는 이거 눌러서 삭제 삭제하시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붓을 만들어 놓고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 놓으면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물에 젖은 아크릴 저는 그걸로 질감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요 브러쉬의 크기와 적당한 우투명도를 지정한 후에 제 모양으로 이렇게 칠해 주는 거죠 이렇게 칠할 때는 가볍게 톡톡톡톡 처음부터 잘 그릴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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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자꾸자꾸 우리가 색을 덧입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사실은 끝났죠 어떡하지?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 텐데 얘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이 나타나죠 이렇게 얇은 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 나는 한 면에 그리기 힘들다 이러면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이 위에다가 이 레이어에 이 선들을 꾸며 주셔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선을 잘못 그어도 그걸 수정하기가 용이하죠 이렇게 했는데 옷 삐져나갔어 그럼 이렇게 해서 잘못 그렸어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 레이어만 그렸던 걸 지워주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한 레이어 위에 계속 그리다 보면 수정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되 저는 레이어를 안 쓰지만 오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레이어에서 선을 표현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애초 버튼, 맥버트로 다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줬죠 여기에서 레이어를 만든 후에 이 레이어에 선을 그릴 텐데 아까처럼 이 물에 젖은 아크릴 있죠 그걸 가지고 그냥 얇게 크기를 조절해서 쓰셔도 되구요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스케치의 6B 연필 이걸 많이 씁니다 저는 약간 곡선 그릴 때 제가 손떨림이 있어서 그 곡선이 잘 그려지게 속성을 좀 바꿔놨어요 유선형을 조금 높여 놨습니다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6B 연필로 이 선을 그리면 조금 더 뭐랄까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 볼까요 그래서 요 그림을 참고해서 귤 모양 가운데가 이렇게 유선형이 되니까 입체감이 생기겠죠 선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그걸 그려보면서 이 색이 약간 이 색보다는 이 색보다는 좀 짙고 그렇죠 약간 오렌지인데 요 속보다는 조금 옅은 약간 색조절을 해가면서 굽기 조절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너무 색이 비슷하면서도 아니다 그럼 색을 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색을 하셔야 나중에 수정이 용이하니까 표현을 해 봅니다 이래저래 색을 제가 공간 적이 없어서 색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색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번 조금 이제 요걸로 어떻게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두께를 봐가면서 전에 말했다시피 세운 거와 눕힌 게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넓게 퍼지죠 세우면 이렇게 힘 조절에 따라서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좀 그런 면이 필요하다면 눕히고 그런 거래요 이걸 다 같이 이 선을 일단 다 그려줍시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뚤해도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한 가지 이런 걸 참고해서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밝은 빛이 있어서 조금 이 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힘 조절로 힘 조절로 이렇게 울똥말똥하고 나서 채색을 통해서 또 입힘이 되니깐요 이렇게 그려 보아요 그 다음 여기도 이거랑 이 그림과 또 내가 그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선을 그릴 때 꼭 이 형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선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모양을 계속 유선형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아래로 이렇게 볼록 가던 게 조금 직선이 되다가 여기에서는 오른쪽이 볼록하죠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한 느낌을 주시면 처음엔 어색해도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좀 크게 그렸네요 제가 크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여긴 또 약간의 직선처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직선처럼 당연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여기는 이제 또 약간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관찰 하시는 거예요 관찰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걸 조금 하면 이체감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직선에 가깝죠 이렇게 선이 삐뚤빼뚤 하죠 그러니까 꼭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도 충분히 귤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대략의 윤곽이 나왔어요 그죠 윤곽이 나온 걸 이제 조금씩 그려주면 되겠죠 디테일을 살려줘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제가 뭐 어떤 교육을 제대로 봤죠 그려주지 못해서 그리는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은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배우셨던 분들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선의 윤곽은 아니지만 덩어리 느낌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지금 이 귤 하나하나의 입체감이 여기에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건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크릴 그러니까 우리 자주 쓰는 이제 미술의 아크릴 형이 가지고요 이제 이런 약간의 색들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부분이 밝고 또 이런 때는 조금 짙고 이런 걸 이제 상상해서 짙은 건 이렇게 색상을 좀 바꿔주셔서 불투명도 좀 낮춰주세요 적당하게 해 놓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칠해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칠하면 얇게 이렇게 변화가 보이시죠 세게 누르면 이렇게 진해져요 근데 불투명도 낮춰 놨으니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대충 그린 부분도 이렇게 덕지 덕지 칠해주시면 여기가 더 짙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빛이 이런 방향으로 오니까 짙다 그러면 나도 조금 더 짙은 느낌 이 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만나는 부분이니까 거기 붙으니까 조금 진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 곧 짙은 게 보인다 그랬죠 실눈 떠봐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그러면 이 그림에 그림자들이 더 명확히 여기 밝고 희고 조금 검짓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꼭 비슷하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칠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꾸 색상을 덧입해 주세요 이렇게 마치 진짜 붓을 쓰듯이 러프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을 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짙은 데가 있고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비슷해요 그쵸? 비슷하니까 짙게 될 부분도 짙게 될 부분도 이렇게 조금 해 주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조금 짙어요 그쵸? 더 만나니까 색을 살짝 입혀만 줍시다 이제 밝은 거니까 약간 오렌지색이 약간 저 귤 색이 약간 좀 밝게 느껴지죠 그 느낌을 이렇게 펴주는 거죠 조금만 더 밝게 느껴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칠해줍니다 이렇게 단색보다는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나겠죠? 빛이 여기서 오니까 그 만나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으로 깔았던 색보다는 조금 밝겠죠? 과감하게 밝게 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색톤이 워낙 처음 그릴 때 맞춰졌기 때문에 조금 빛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아이고 너무 뛰어났다 여긴 얘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 그죠? 이런 데는 좀 화나고 그 뒷면은 좀 어두울 거에요 그런 느낌들 일단은 그냥 러프하게 칠해요 칠합시다 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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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꾸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대로 안 그린 거는 터치하거나 잘 쓰는 지우개로 다듬어 가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칠해서 몇 번 칠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더 거칠지 않게 표현이 되겠죠? 어? 거의 그죠? 건들 게 없는 거 같아, 아까 처음에 잘 칠해서 조금 흔한 색이 나게 끝은 좀 밝죠? 여기도 뭐 지저분하게 그렸네요 지우개로 그릇 좀 지워가시면서 조금 어색하다 그런 부분은 붓으로 이렇게 살짝 피쳐 나오게 그리시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뭐 다 된 거 같아요 이제 귤의 하이라이트 여기는 조금 진하네요 확대해 볼게요 좀 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좀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끝에 테두리도 뭔가 색으로 채워져 있네요 색으로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듭시다 끝이 이렇게 귤이 이렇게 볼록 볼록 하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이렇게 살려 주도록 해요 가운데로 오니까 좀 어두워지겠죠? 어떤 것도 생기고 이거를 여러분의 어떤 가진 감각으로 살려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얼추 이제 귤모에 나왔는데 흰색이 이제 입혀지면 좋은 귤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드셔가지고요 또 위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또 흰색을 입히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입을게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레이어를 만들어서 요 선도 아크릴로 하죠? 색상만 흰색이긴 한데 약간 하얀데 약간 노란 이런 노란 느낌의 하얀색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주황빛이 나는 그래서 색의 위치를 보면 이 정도? 여러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흰색인데 약간 노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그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보면 흰색의 느낌보다는 그냥 위에 뭐 좀 멀고 요런 부분의 색이 나왔네요 그쵸? 고기 색이니까 요 색을 이걸로 이용해서 요기 요런 부분을 조금 칠해주죠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살살 러프하게만 일단 하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모양은 똑같이 안하고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형태를 좀 잡아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 모양을 그대로 한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의 느낌만 벗겨 놓은거죠 이렇게 참고만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레퍼런스 참고 이렇게 자꾸 터치라면 불투명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자꾸 터치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한 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밝기가 다 다양하죠?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좀 보이는 곳만 여러분 덧칠을 하면 이렇게 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레이어가 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칠하면 선이 지워져요 그럴 때는 이 선을 맨 위로 보내면 이 선이 이렇게 다시 지워졌던 선이 이렇게 좀 보이고 거기에는 안 칠해집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레이어를 쓰시면 작업하실 때 좀 편할 거예요 저는 일단 처음 그릴 때부터 레이어를 안 쓰다 보니까 그냥 까먹어요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만드는 걸 까먹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릴 때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니까 이해가 돼서 주변에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잘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치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려고 하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걸 무조건 한번 끝까지 그려보는 거예요 끝까지를 하면 잘 그렸든 못 그렸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뭘 내 마음을 좀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을 좀 접어두고 표현 내가 귤이다 이러면 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일까 뭐 그런 것들 좀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귤처럼 보여지시죠 그래서 아이고 아 이렇게 됐다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돼요 왜요 딱 버튼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틀리면 수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게 사실은 사실은 잘 그리는 형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일단은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노트2가 있을 때인데 그때 그리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리다가 한동안은 이제 그냥 녹고 지냈어요 근데 우리 전자독서인간 이리스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텐데요 거기 가입해 보시면 거기는 책을 읽는 곳이에요 전자책을 읽는데 그림과 사진 또 만년필 리더기기 패드 모유론 또 기기에 대한 뽐도 많이 줘요 뽐도 많이 줘 가지고 좋은 정보도 많고 자꾸 이렇게 사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오늘도 그림 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 게시판을 내가 계속 한번 올려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더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게 많이 늘었어요 늘어서 거기 계신 분들 우리 콩과장님 둥언니 책대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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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해보지도 못한 유튜브를 공부해 가면서 해보고 있는데 도움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떠드는 순간에 어떤 밑 배경 귤의 밑 배경 느낌은 좀 나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그리려면 아까 사용했던 스케치의 6b 연필 저는 이게 참 좋더라구요 왜냐면 얘도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불투명도를 높여 놓고 약간 이 흰색의 눈에 띄는 부분 있죠 이런 시실선 같은 그 느낌을 좀 줘 볼까요 근데 이거는 좀 흰색에 가까우니까 약간 흰색을 주시구요 좀 두껍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불투명도를 높여 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뭐가 진하게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테일이니까요 지금 디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필이다 보니까 좀 크게 해도 그게 가느다라 할거에요 그러면 우리 연필로 스케치 하듯이 약간 눕혀서 제가 질감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좀 눕혀서 칠하면 흰색 느낌이 이렇게 좀 납니다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일단은 좀 흰색을 끝에 끝에 이렇게 흰색 우리 뷰를 깠을 때 하얀 영양소가 많다는 부분 그거를 이렇게 거침없이 좀 세게 눌렀다 뺐다 눕히면 아까 같은 질감이 넓게 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이 돼요 그래서 그런걸 활용해서 이제 표현해 주면 요게 이제 디테일이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제 귤의 껍질 붙어있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별표현 안 했는데 마치 귤 릴 내가 엄청 자세하게 그린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해도 위치에 대략적인 위치 불규칙한데 규칙이 있는 모든 사물은요 보면 재밌어요 담배연기 아시죠 담배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정말로 부 branch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면 저거 담배연기네 요러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하지만 특징이 있는 아 이거 카우스 이런 인데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뭐랄까요 그거 그 특징을 잘 잡아냐면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합니다 이거 한칸 그렸죠 이렇게 줄여 볼게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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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귤의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봐도 귤처럼, 이걸 봐도 귤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옆에 참고를 하시면서 자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이... 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맨에...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아마... 제가 그 빨리 돌리는 영상들 가끔 올리잖아요. 이걸 보시면... 저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그리겠는데... 빨리 돌려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그림 한번 그리면 1시간? 간단한 그림이라도 1시간은 그냥 가요. 책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요. 보통 잘 그리시는 분들 제가 물어봤더니 인물화 같은 거 엄청 잘 그리시는 분 많거든요. 물어봤어요. 이게 몇 시간 그리세요? 이랬더니... 8시간에서부터 12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시는 건데...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렇게 좀 2, 3시간 했다가... 며칠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에 뭐... 30분 만에 어떤 그림으로 표현한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럼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려봐 주세요. 그래야 저도 유튜브를 계속 올릴 수 있죠. 아무도 안그리는데 혼자만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눕혔다가 뗐다가... 눕히면 이런 질감이 표현이 됩니다. 6B 연필이 그래서 제가 좋아요. 6B 압축이라고... 또 저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툴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브러쉬에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조금... 붓을 변형시켜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넘길게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그리시는 원리는 아시겠죠? 다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잠드시니까... 제가 이제...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입으로 소리낸 거고요. 진짜 돌려갑니다. 자... 제가 말없이... 아이고... 여기에서 자꾸... 학교 출석할 때... 말없이... 그렸는데요. 아까... 요 부분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게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자세히... 똑같이 뭘 보고... 이 패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진 어떤 특색을... 자신있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요. 아무렇게나... 저는 약간 이런 불규칙할 때... 손을 좀 떨어요. 이런... 선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불규칙하지만... 또... 귤의 껍질에... 떼어진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어... 너무 뭐... 꽉 채울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선에서... 어... 이렇게 하면... 귤의 지금 느낌... 얘랑 얘랑 다른 귤이죠. 귤은 다른데... 귤이에요. 좀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귤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더 손볼 부분이... 제가 봐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번에 됐어요. 그죠? 그냥 끝나려니깐 또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귤이에요. 설명하시면 되는데... 조금 하나 더 재밌게... 요즘 귤 껍질로 아트놀이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맨 위에... 레이어를 놓으시고... 귤 껍질을 이용해서... 어... 귤 껍질을 이용해서... 어떤... 느낌을 좀 줘볼까 해요. 이것도... 귤 껍질 색 약간 짙은... 이 색이죠? 그러면... 이 색을 가지고... 항상 색을 찾을 때는... 이 색을 원리를 가지고... 그거보다 좀 짙은...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 귤 껍질의 느낌의 색이 있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이번에는... 뭐 계속 그걸로 가요. 물에 젖은 아크릴... 그걸로 이제... 이 맨 위에 레이어에 그리는데... 이제 귤 껍질을 벗기는데... 좀 재밌게 벗겼다 생각하고... 그걸 좀 그려볼까요? 귤 껍질을 지금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벗겼어. 이게... 지금... 보이시면... 이게... 아크릴 물에 젖었기 때문에... 여러 번 더 칠을 해야... 이게 이렇게 색이 좀... 표현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색을 이렇게... 여러분... 아... 불투명... 어쩐지... 색이 좀 겹쳐져서 나올 땐... 불투명도를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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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뭘 할 건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벗겼더라고요. 세상에... 대단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디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다 칠해졌죠? 칠해지니까 좀...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런... 마무리는... 이걸 작게 해서...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귀찮아서 그런거지만... 여러분이 깔끔한 기름을 원하신다면... 어...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다 보니까 어 이제 나오긴 하네요. 뷰저 나온건 지우개로 하셔도 되고, 백버튼으로 다시 칠해도 되구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귤 껍질 느낌 나죠? 그래도 귤 껍질의 느낌이 명확하게 날려면 지금 이 귤 껍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테두리지만 안쪽은 하얗잖아요. 여기가 좀 그 귤 껍질의 그 하얀거 묻어있는 요 느낌. 그 색으로 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색으로 여긴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 느낌이 뭔지. 여기는 언제부터 그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한 이 정도부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처리가 됩니다. 귤 껍질 안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앙색이 아니라 어떤 색이었죠? 흰색. 누가 대답하셨어요? 대단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고 이제 좀 더 하얗게 하얀걸로 그 귤 껍질 튀어나온 애들을 좀 표현해 줄게요. 일단 좀 더 하얗게 표현해 줍시다. 귤 껍질의 가장자리는 좀 남겨둬야 되겠죠? 이래 놓고 아까 연필로 스케치에 육비 연필로 이제 조금 더 하얗게 해서 요런 요런 껍질들이 이렇게 좀 삐져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것처럼 귤을 낮춰서 중간이 좀 흐릿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면 되겠네.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굵은 느낌의 흰색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죠? 이렇게 꼬요. 귤의 색의 느낌을 가지고 귤의 테두리 있죠? 여기에는 귤 껍질이 까져서 좀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흰색으로 흰색 느낌이 나요. 이렇게 선을 안쪽이 보이는 것처럼 귤의 껍질이 벗겨졌을 때 디테일이라는데 이제 그걸 좀 표현해 줍시다. 손이 찢겨져 나가는 게 이렇게 찢겨져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튀어나와 있어요. 찢어지는 게 찢으면 결이 부드럽지 않죠? 그런 것들을 뜯어서 이렇게 좀 표현해 줍니다. 거침해. 찢어진 게 거침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밝은 빛을 받으니까 좀 하얀 느낌이 단신 섞여 있으면 적게 청소. 그런 건 그냥 열어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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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리고 esse 좀 더 저거 하려면 귤 껍질이 바깥에는 오렌지지만 중간에 약간 그 귤 껍질이 터져서 이런 색이 이 주황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여기 옆이 보여요 왜냐면 우리 쭉 누르면 터지잖아요 그죠 터지는 그 귤 껍질을 접어서 물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층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그 색의 느낌을 주면 우리가 귤의 어떤 느낌처럼 인지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만 또 표현하는 연습을 위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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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보니깐 이렇게 좀 욕한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귤 느낌이 나고 여긴 좀 너무 인위적으로 짙죠 그럼 요거를 조금 밝게 해가지고 색을 아까 우리 아크릴 아크릴로 불투명을 좀 줘서 이렇게 여기는 좀 밝은 주황으로 좀 칠해줘서요 조금 명함 있게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밑은 햇빛을 받는다면 너무 좀 짙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걸 좀 더 해주셔서 여기 안쪽은 조금 짙게 이렇게 칠합시다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요 조금 더 짙게 들어가서 아랫부분은 조금 더 잘 어울려고요 이렇게 색을 자꾸 덧입히시면서 칠하시면 얼굴 표현만 해주면 되겠죠. 얼굴은 스케치 6b 연필의 검은색 매직으로 썼다 치고 검은 느낌으로 주는거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의 눈 모양들로 그리면 되겠죠. 해도 되고 잉크나 다른 여러 굿 있죠. 잉크에도 펜들이 많아요. 6b 연필의 스케치로 어떤 표정을 그려볼까요? 전 달팽이니까 달팽이의 어떤 귀여운 느낌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응? 귀엽게? 아니야 우리는 좀... 이런 느낌? 짝눈이네. 짝눈도 관계없어요. 눈썹을 표현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됩니다. 근데 얘 눈에는 좀 이런 화난 표정이 어울리겠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아니면 입술도 이렇게 하면 화난거. 뭐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약간 비웃는거냐? 비아냥거리냐? 아니면 목목부다? 뭔가 그래도 느낌있네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거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뭔가 서명도 그렇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그리셔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뭘 그릴까 고민하면서 좋은거 갖고 올게요. 오늘 귤 괜찮았죠? 땡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